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보면 오래 가겠나 오늘 한일 간의 임금이 역전됐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오늘 많은 신문들을 다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임금이 역전이 됐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한일의 기업 규모 매일 월 임금 수준 변화입니다. 지금 엔화 가치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겠지만 90년대만 하더라도 절반 못 미쳤지 않습니까? 우리 임금 수준이. 한국이 많이 빠르게 따라잡은 거죠. 대기업은 한국이 월 588만원 일본은 443만원 엔화 가치가 낮은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한국이 339만원 일본이 326만원 거의 따라잡은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모든 신문들이 대부분 다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절반도 안 되던 한국의 근로자 임금이 20년 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역전되는데 성공했다. 여러분 이 기사 보고 딱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 좋은 일이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는 이 기사를 딱 보고 이러면 뭐가 떠오른 거 아니까? 그러면 생산성은 노조활동이 활발하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 성장했고 이렇게 임금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면 수출해서 사는 나라가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이 지금 이렇게 지불되고 있냐? 그런 생각을 번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란 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이 뒷받침이 되냐? 그게 하나가 떠오르고 두 번째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게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걱정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냥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은 생각 안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구매력을 감안한 구매력 평가 환율로 분석하게 되면 물건이 만들기가 일본 기업들의 굉장히 큰 경쟁력 가운데 하나인데 그동안 이제 일본이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저는 생산성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렇게 이행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것이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한국경제신문의 사슬이 다뤘네요. 일본 임금 인상률이 보시니까 사슬이 생산성은 뒤처지는데 일본보다 더 많아진 한국 월급 이렇게 경제신문이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신문이니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임금 상승은 지속되기가 어렵고 국가 경쟁력에 독이 된다. 생산성이 향상을 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경제신문이 정확하게 상황을 지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독자들이 남긴 댓글 가운데서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고용주들이 남긴 글에 훨씬 더 현실감이 있거든요. 이 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착하게 살려님이 최저임금을 5% 올리면 귀종노족 임금은 수십만 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해마다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점안만 받아도 퇴직금에 4대 보험 부담에 주 5일에 일시키고 250만 원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까? 아이고 허리가 쉽니다. 빨리 로봇 나오면 로봇을 렌틀 해야겠습니다. 고용을 이제 안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임금이 올라가는 거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임금이 높은 상태에서 신구교용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경쟁국가보다 인건비가 높으면 가격 경쟁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분이 다 안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정곡을 찌르는 거죠. 고용을 많이 해야 대한 사업은 이제 한국에서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인권 부담이 너무 커져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신규 채용을 기폐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런 대안일 겁니다. 대한민국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홀로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대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나 고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을 늘리기야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